네이버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 추석에 개봉하는 영화 명당에서 땅의 기운을 읽어 운명을 바꾸는 천재지관 박재상 역을 맡은 조승우입니다 명당으로 운명을 바꾸려는 몰락한 왕조 흥선 역을 맡은 지성우입니다 명당으로 부기 영화를 누리려는 야망가 금병기 역을 맡은 김성균입니다 타고난 장사꾼 고용식 역을 맡은 이재명입니다 권력을 빼앗긴 왕 흥선 역의 유원근입니다 저희 영화 명당은 땅의 기운을 점쳐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천재지관과 왕이 될 수 있는 천하 명당을 차지하려는 이들의 대립과 욕망을 그린 작품인데요 여기가 천하 대명당인가 명당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찾는 시간 네이버 무비토크 라이브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명당 비하인드 스토리도 마음껏 풀 예정입니다 언제죠? 바로 8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무비토크 라이브 날짜 잊지 마시고요 미리 브이의 무비채널도 팔로우해주세요 올 추석 필수 관람 영화 명당에 숨겨진 꿀잼 비하인드 스토리를 나눌 예정입니까요? 즐겁게 봐요 안녕